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 강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586 운동권이고 한총연 출신이었으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는 크게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짐작이 되지만 그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간 중앙에 11월 17일 날 실렸던 인터뷰 교사를 한 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강위원 더민주정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의 시대담론 강 대표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한총연 5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20년간 지역공동체 운동에 전념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만나서 정치적 동지로 인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씨와 거의 동급의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외상을 안 입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력교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나라를 뒤엎자는 거죠. 그래서 인적 청산을 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전국 조직화에 앞장서다가 공동대표로 전면에 나섰다. 특히 이제 이 자파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정치를 잘해요.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파들하고 이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야무지게 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바꾸자는 거다. 그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쟤는 이렇게 해상한 거죠. 나랄 뒤엎자. 그래서 기존 인력을 인적으로 청산하고 쇄권력으로 채우자.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을 세대교체로 보느냐. 세력교체다. 총선이 여러분 다 총선 결과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치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완비가 됐고 그 체제가 여러분들 한 번 제대로 시운전이 시운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 체제를 한 번 시운전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도 진교훈 후보가 더민주혁신에서 먼저 더민주정국혁신에 의해서 선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여러분들 기성정치인들을 많이 청산시키고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미는 새 인물로 다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배 엘리트를 다 청산시키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모름은 약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1단계는 총선에서 의회 권력에서 기성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를 다 그걸 하는 거지. 아주 실력자가 될 것 같네. 20년 2년이니까 혁신회의는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국적인 지지그룹이고 이재명의 정치세력 이게 가치중립적인 토인일 듯하다. 이런 것에 현역위원 절반 이상을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2017년 우리가 그려야 될 새로운 밑거름 제7공화국 건설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87체제의 극복이고 7공화국은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사회에 된다. 진보적 공화주의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래사회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세력결사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용어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다 뒤엎고 새 공화국을 만드는데 그건 공화국의 이름이지 사회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진보적 공화주의 이런 표현을 쓰지만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력의 교체고 4.19 혁명 이후 30년은 산업화 사회였고 1980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은 민주화 시대였고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우리가 그래야 새로 믿고 하면 제7공화국 건설이다. 나라가 완전히 세계사의 큰 의미에서는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역주행이 소위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냥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터뷰에는 좀 그를 기구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절제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건 7공화국 건설 진보적 공화주의의 기반을 기본사여야 한다. 그냥 이게 그냥 당론이자 그냥 국론이 되는 겁니다. 왜 선거를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찍소리를 해볼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현역 50%를 물갈이를 하고. 뭐 여기 나오네요. 기본소득의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를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요절 나겠죠. 기본소득의 이재명 도지사가 되고서 농촌기본소득실험을 행동에 옮기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무산대중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했는데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탄핵하거나 탄핵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윤 대통령 이내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한다. 개헌 탄핵선이 다 무너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공병호 tv가 과거처럼 한 수십만 명이 보면 여론의 그런 방향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1년도 9월부터 탄핵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몇천 명 이렇게 보니까 영향력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졌다가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윤 대통령 지하자 만세 이런 것 정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정치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서가 개준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이루어 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 뭘 주기 위해 가지고 중과실 때그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죠. 외자 빠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외국 자본들이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했는데도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뭘 태도를 바꿔야 됩니까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다는 그냥 자기들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조바심이 나서 대통령 인기 다 채우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안 채우죠. 외주도 다니고 폼 나게 이러면 하는데 그걸 뭐 3년 남은 기간을 그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탄핵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죠.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개헌을 통한 709 건설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헌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준사회주의 체제를 이름들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름들을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해가 이런 체제로 가면 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불구하고 원하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본인들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에 다 알린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야 될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 침묵하니까 거의 뭐 나라가 그냥 그대로 간 그냥 나라의 운명이란 것이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왜 언급할 수 없느냐. 선거 문제를 정직하게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최최최척근 입에서 대통령 인기 다 못 채운다. 내년 총선에 대패했는데 대패는 본인이 이미 대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니까 본인들이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로 이재명 씨의 가장 최척근 그룹의 수장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죠. 권력을 장악한 데 이런 체력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사실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많이 놓쳤죠. 많이 놓쳐 집권 초기에 할 수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그걸 못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그런 항로로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 박사 가 약간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일이라는 것은 가봐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갈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위험한 그런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6.25 전쟁 이후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체제를 보존하는 데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처럼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 기계나 용기 같은 게 없고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뭐죠 그런 문제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참 쉽게 권력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워 먹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we want to keep service after respectively. If you can receive it safe there is the same requirement as possible it is in the case keep your thoughts on the players. ega SpaceawTYee in the U. That you can see, though we can't answer yourself. 감사합니다.